부자들의 성공 비결 총정리 저는 어떤 현상의 공통점을 찾아 일반화 시키고 공식화하고 매뉴얼화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부자의 사원 매뉴얼이죠. 오늘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부자들의 성공 비결에 공통점이 있을까? 그래서 누가 들어도 알만한 부자들의 성공 비결을 인터넷에 싹 다 검색해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신기하게도 다들 표현하는 방식은 달랐지만 분명한 공통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1위를 차지한 공통점은 의외의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영상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입니다. 2021년 8월 기준 세계 부자 순위 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는 중산층 가정에서 평범하게 자랐지만 세계 2위의 부자가 되었죠. 그의 성공 비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에서 3년 후를 내다보고 일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만 바라보고 미래를 살지만 그는 2, 3년 후를 내다보면서 현실에 충실했습니다. 2. 남의 시선을 신경쓰지 않는다. 베조스는 비판받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매우 순진한 생각이며 비판은 인생의 일부분일 뿐이고 비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위 사람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도약하려면 그 사람들과 달라야 하고 그런 의심과 비난은 필수 코스라고 했습니다. 3. 비효율적인 시간을 가진다. 베조스는 비효율성이 아마존의 DNA 중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효율성이란 계획을 세워 잘 실행하는 것이고 비효율성은 호기심에 따라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조스는 그의 첫 저서에서 아마존의 성공 비결 5가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장기적 관점에 집중한다 2. 열정적으로 고객에게 초점을 맞춘다 3. 파워포인트와 프레젠테이션을 피하고 스토리텔링에 힘쓴다 딱딱한 ppt 대신에 6페이지 글을 작성하라 4. 큰 결정에 초점을 맞춘다 5. 적정한 사람을 고용한다 다음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는 21년 8월 기준 세계부자 순위 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1.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2. 열정을 쫓아라 그는 미래와 인생을 발전시킬 새롭고 흥미로운 일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3. 목표를 크게 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머스크의 사업 특성 중 하나는 대단히 스케일이 크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혁신하고 화성을 정복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진공터널 속으로 기차가 초고속으로 운행하고 인간의 뇌를 ai와 결합하고 태양열과 배터리 산업을 뒤엎고 싶어합니다. 어이없는 판타지 영화 수준이죠. 4. 모험할 준비를 하라 이것은 용기를 말합니다. 머스크는 2002년 자신의 벤처회사 두 개를 팔아 2천억을 통장에 보유하였습니다. 그는 절반은 저금하고 나머지는 사업에 쓰려고 했죠.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을 때 그는 어땠을까요? 그는 인생에서 가장 참혹한 순간을 막고 있었습니다. 스페이스X의 시도는 모두 실패했고 테슬라는 제조, 공급, 디자인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죠. 그리고 재정위기가 왔습니다. 머스크는 선택을 해야 했죠. 돈을 아끼고 회사를 포기하느냐? 남은 돈을 투자하느냐? 그는 남은 돈을 모두 회사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를 친구들에게 빌리러 다녔죠. 머스크에게 파산위기가 두렵지 않냐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비싼 사립학교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이 공립학교에 가는 일밖에 더 있겠어요? 저도 공립학교에 다녔어요. 오, 비판을 무시하라. 2014년도에 많은 매체에서 그를 조롱했습니다. 테슬라의 실패를 즐기는 듯 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죠. 무조건 해낼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내고 싶다고 말하고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 뿐이라고요. 당시 스페이스X나 테슬라가 돈이 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중요한 문제를 풀었느냐가 성공의 기준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저 중요한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는 데 집중했고 이는 의사결정을 쉽게 만들어줬으며 세상을 점차 바꿔가고 있었습니다. 6. 즐겨라. 머스크는 위 5가지 조언을 참고한 뒤 약간의 운이 따른다면 엄청난 부하와 명성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껍데기를 깨고 세상에 나오기 시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머스크는 심각한 일 중독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뷰를 진행한 기자는 그가 뭔가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게임을 밤새도록 할 수 있는 것처럼 어쩌면 머스크에게는 그 일이 업무가 아니라 게임과 같이 재밌는 것이라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다음은 빌게이츠입니다. 그는 21년 8월 기준 세계부자 순위 4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디스디어러브에 빌게이츠의 성공에 감춰진 10가지 비밀을 발췌했습니다. 1. 제 시간에 제자리에 있어라 2. 기술을 사랑하라 3. 어디에도 얼메이지 마라 4. 똑똑한 사람을 고용하라 5. 살아남기 위해 학습하라 6. 어떠한 칭찬의 말도 기대하지 마라 7. 비전을 잃는 통찰력을 가져라 8. 기초부터 철저히 다져라 9. 바이트 크기의 사업을 구축하라 10. 결코 공에서 눈을 떼지 마라 다음은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입니다. 그는 21년 8월 기준 세계부자 순위 5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가 직접 말한 성공의 비결 10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신이 시간을 들인 부분이 피와 살이 된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정도로 해석됩니다. 2. 빨리 움직여라 사람들은 혁신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혁신은 빨리 움직이고 많은 것을 시도해보는 것이다. 3. 실수해라 많은 기업체들이 실수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기업은 실패를 통해 사람들이 서로를 평가하게 하려고 만들어졌다. 4. 서로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라 5. 세상을 변화시켜라 빠르게 움직이고 주변의 틀을 깨부서라 주변의 틀을 부숴버리지 않는다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다. 6.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워라 7. 좋은 팀을 꾸려라 나는 항상 몇 가지에 집중해왔다. 하나는 우리가 설립하는 것들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을 갖는 것 그리고 하나는 이를 이루기 위한 최고의 팀을 만드는 것이다. 8. 최고의 경험을 선사하라 9. 누구보다도 그 일에 관심을 가져라 아침마다 어떤 옷을 입을지 뭘 먹을지 고민하는 시간이 아깝다. 내 인생에서 사소한 것들에 내 에너지를 소비하면 나는 내가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느낀다. 나는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을 찾기 위해 내 모든 에너지를 바치고 싶다. 10. 사람과 사람관계가 중요하다 다음은 오라클의 대표 레리 앨리슨입니다. 그는 21년 8월 기준 세계부자 순위 6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성공 비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콤플렉스에 지지 마라 그는 뉴욕 메나탄의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미혼모인 어머니에서 태어나 중산층 집안으로 입양이 되었죠. 그리고 평범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양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충격에 못 이긴 그는 학교를 자퇴하고 방탕한 삶을 삽니다. 그는 10년간 IT회사를 전전하며 다양한 업무를 배우고 컴퓨터가 전공이 아님에도 독학으로 업무를 했습니다. 그의 소비욕은 매우 강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요트를 살 정도였고 그렇게 하기 위해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소비욕과 불우한 시절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습니다. 2. 집요함을 가져라 그는 한 번 목표한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쟁취했습니다. 그는 경쟁을 즐기고 승리를 갈망하는 집요한 CEO였습니다.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경쟁사의 쓰레기통을 뒤질 정도였다고 하네요. 3. 자신의 꿈을 쫓아라 래리 앨리슨이 지금의 오라클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 대한 믿음과 도전정신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직원의 10%를 감축해야 할 위기에 놓였을 때 래리 앨리슨은 오라클의 위기 돌파를 위해 더 도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새로운 장치와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포커스를 맞춰 새로운 버전의 오라클 개발에 승무술을 던졌습니다. 오라클의 상태는 점점 호전되기 시작했고 오래 걸리지 않아 다시 성장가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4. 고정관념 그는 회사 내에 직급 파괴 등을 도입하였으며 외부적으로 도전적이고 거친 이미지와는 달리 직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신중한 리더였습니다. 또한 품질이 좋다고 해서 제품이 잘 팔리는 시대는 지났다며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늘 마케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레리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입니다. 그들은 구글의 공동 창업자이며 세계부자랭킹 7위, 8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작가 켄 올레타는 구글의 성공 비결을 담은 책, 우리가 알 수 없는 구글에서 구글과 그들의 성공 비결 10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1. 열정이 승리한다 레리페이지는 스탠버드 졸업 특강에서 안주하지 마라고 말했습니다. 세르게이 브린은 이와 같은 열정으로 사용자에게 봉사하고 위험을 떠안으며 검색엔진을 과감하게 개선하였습니다. 2. 집중이 필요하다 집중이 없는 열정은 방황을 만들어낼 뿐이다 3. 비전도 있어야 한다 비전이 없으면 집중된 열정이 있어도 작동할 기기가 없는 배터리에 불과하다고 해왔습니다. 페이지와 브린은 무엇보다도 사용자에게 우선 봉사해야 한다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4. 팀 문화는 중요하다 그들은 구글의 직원들에게 20%의 근무 시간을 자신들이 선택한 프로젝트에 할애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갖도록 한 것이죠. 5. 기술자를 왕처럼 대했다 페이지와 브린은 기술자는 창조자라고 말하며 그들을 우대했다고 합니다. 6. 고객은 왕이다 구글 수입의 97%가 광고 수입입니다. 그들에게 돈을 주는 사람은 광고주이지만 그들은 광고주가 아닌 사용자를 위해 일했습니다. 구글을 신뢰감 있는 브랜드로 만든 것은 서비스가 무료이고 사용자 편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7.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 인터넷 시대엔 적과 아군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8. 확실한 것은 없다 철용성 같아 보이는 구글의 미래도 확실치 않다 9. 인생은 길고 시간은 짧다 이 때문에 과거의 얼매이기보다는 리스크를 떠안아야 한다 10. 인간적인 면모를 무시하지 마라 다음은 워렌 버핏입니다. 그는 21년 8월 기준 세계부자손입 9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제 영상에 자주 등장하시는 분이죠. 주식투자만으로 세계 10대 부자에 들어가신 분입니다. 오랜 시간 버핀을 옆에서 지켜본 찰리 먼거는 버핏의 성공요인을 7가지로 표현했습니다. 1. 머리가 타고났다 심각할 정도로 똑똑하다 2. 사물에 관심이 높다 3. 일찍 시작한다 4. 학습하는 기계다 5. 계속 보강한다 6.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평가된다 7. 질투, 시기, 자기연민, 복수 및 극단적인 이념은 피한다 다음은 아시아인 중에 한 명을 꼽아봤습니다. 바로 알리바바의 마윈인데요. 그는 21년 8월 기준 세계부자손이 29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중샨샨이라고 15위에 랭크되어 있는 중국인이 있지만 그래도 마윈이 더 궁금하시죠? 그는 중국의 할인 행사 기간에 하루 매출 28조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하루 매출이 말이죠. 그의 성공 비결은 산무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돈, 기술, 계획이 없었다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성공 비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나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성공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더 높은 창의성을 가진 아이디어를 생각해야만 했고 그 아이디어를 구상해줄 사람과 자금을 지원해줄 사람을 만나고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한 푼의 돈도 절대 허투루 쓰지 않았다 2. 나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성공했다 기술이 없으니 인재들의 의견을 경청했고 존중하고 아껴줬다 3. 나는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성공했다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완벽한 관료주의 사회 그리고 정부와 공기업 등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나는 비전은 가졌으나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실천하지 않았다 대신에 시장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했다 남을 변화시키기보다 나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했고 무엇을 하든 일단 행동을 취하는 자세를 보였다 마윈의 실패담은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습니다 가난한 경극 배우의 아들로 태어나 대입에 3번 낙방 입사시험에 30번 낙방 창업 2번을 실패하였죠 하지만 그는 전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밑거름이라 생각하며 더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애플의 스티브 잡스입니다 세상을 바꾼 혁신가로 불리죠 아스펜 연구소의 CEO이자 책 스티브 잡스를 쓴 윌터 아이작스는 잡스의 성공 비결의 핵심 요인을 다음 4가지라고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1. 단순화하라 본질에 집중하고 불필요함을 제거해 단순화하라 복잡성을 외면하기보단 복잡성을 정복해 단순함을 얻어라 2. 이윤보다 제품을 중시하라 그는 최초의 맥킨토시를 디자인할 당시 유별날 정도로 훌륭한 제품을 만들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윤 극대화나 비용 분석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첫 아이디어 회의 때 화이트보드에 타협하지 말라라는 글귀를 썼죠 그래서 맥북과 아이폰이 그렇게 비싼가 봅니다 3. 완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라 잡스가 디자인팀에 지시한 유명한 말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말은 그의 완벽주의와 노력을 잘 나타내줍니다 지난 9달 동안 이 디자인을 만들어내느라 죽을 만큼 노력한 걸 잘 알고 있지만 디자인을 바꿔야 해 밤이건 주말이건 가릴 것 없이 다시 일을 해야 할 거야 원한다면 총을 나눠줄 수도 있어 그 총으로 우리를 쏴죽이게 4. 직접 대면하라 직접 얼굴을 보는 회의를 중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을 매우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건 슬라이드를 내미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직접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나가는 것이야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아는 사람은 파워포인트를 준비할 필요가 없지 이상 세계적으로 유명한 9명의 부자들의 성공 비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자들의 공통점을 엑셀로 정리하고 공통점들을 표시해봤는데요 그들의 성공 비결 공통점 공동 1위는 바로 9명 중 5명이 말한 집중하라 그리고 좋은 팀을 꾸려라 입니다 그 다음은 공동 3위로 4표를 받은 남의 시선, 비판, 고정관념을 무시해라, 비전을 가져라가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 3표를 받은 돈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고객은 왕이다, 기술을 사랑하라, 학습하라, 사람과의 관계는 중요하다, 열정을 쫓아라 입니다 그 다음 2표를 받은 단순화하라, 스토리텔링에 힘써라 입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보고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들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짠 것도 아닌데 다들 비슷한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공통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들조차 다른 것들하고 일맥상통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의외의 대답은 돈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좋은 팀을 꾸려라, 똑똑한 사람을 고용하라였습니다 어떠셨나요? 이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뭔가 느끼는 것이 있었으면 합니다 해당 엑셀 파일은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부자에선 네이버 카페에 회원가입을 한 후에 링크를 타고 들어가 제 블로그 글 맨 아래를 보시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부자에선 카페와 제 블로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주로 주식투자 콘텐츠를 다루지만 결국 궁극적 목표는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주식투자는 효율이 좋은 돈 불리는 방법입니다 만약 주식투자에 관심 없는 분들이라도 당신이 부자가 되길 원한다면 주식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부자가 되는 투자의 여정에서 여러분들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모실 1등 항해사 부자에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정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